아, 이거 좋은데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참, 멉니다. 멀어요. 큰일 났다, 오늘 힘들다. 너무 멀어요, 지금. 월요일 날 진짜 멀어요. 오랜만에, 오랜만에 멀는데 왔어요, 그렇죠? 그렇죠, 오랜만에. 4시간 넘는데. 너무 멀어, 너무 멀어! 그러니까 오랜만에 장거리 뜨니까 허리도 아프고. 근데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. 왜요? 몇 시간 아니면 전국 어디든 가잖아요, 우리나라. 그렇죠? 근데. 괜찮습니다. 화이팅! 아주 그냥, 난 이거 좋은데? 난 이거 좋은데? 나이너 씨, 지금 이럴 때입니까? 왜요? 드라마가 고공행진하면서, 미국에서도 1등을 한 번 하고. 아마, 아마 땡. 아마 땡에서. 1등했어, 나이너입니다, 지금. 글로벌입니다, 지금. 신났어. 근데 여기서 새 걸로 이렇게 막 저리 댕겨도 돼요? 좋아. 지금 관리가 중요한데, 이제. 괜찮아? 안 되니까? 아니, 종민이 형도 이렇게 풀메이로 하고 오는데. 그래서 뭐, 기사 보니까 뭐. 이제 김종민, 제2의 김종민 잊어달라고. 아, 진짜요? 아니, 인터뷰를 안 했어. 안 했어? 안 했어? 안 했어? 안 했어? 안 했어? 아, 그래? 난 종민이 형인데? 자기 이름. 이게, 내가 볼 때는 이 형이. 이 노래를 사랑해서 이 노래를 검색하고 본 게 아니고. 본인이 이름 쑥. 어, 뭐야? 네 인기가 나왔네! 아, 자기 이름도 그만해, 좀. 김종민도 셨는데? 자기 기사 후다? 나이 높게 제일 위에 있던 분이. 그렇지. 깜짝 놀랐는데. 깜짝 놀랐지. 이 인기 올라가는 게 어떻게든 엮으려고 계속 지금. 아, 장난 아니잖아. 연구야. 날이 진짜 많이 풀렸다, 이제. 진짜로. 정훈이 형 옷이 얇아진 거 봐. 저 형이 저렇게 입는 형이 아닌데. 그러니까. 옷이 얇아진 거 봐. 봄도 아닌데, 그쵸? 그러니까. 와, 진짜 얇아졌어. 어우, 추운데. 날씨가 조금 풀리고 있나 봅니다. 아, 이게 또 날씨가 풀리는데. 진짜 근데 슬금슬금 또 여름이 오겠지? 그렇지. 금방 옵니다. 진짜 금방 오고. 1박 2일은 사실은 여름 아니면 겨울. 어떤 게 좋아하나? 자, 그러면 밸런스기에 바로 대답하는 거야. 1박 2일에서 겨울, 여름. 하나, 둘, 셋. 여름. 겨울분의 여름. 겨울분의 여름. 나는 사실은 이제 다 겪어봤잖아. 그러니까. 17년을 겪다 보니까. 미안한데 우리도 다 겪긴 했어요. 아, 그래요? 17년 동안 날씨의 변화를 보잖아? 그럼 나는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날이에요. 열이 많은 사람들은 겨울을 좋아하고. 열이 없는 사람들은 여름을 좋아해. 나는 여름이 좋아. 아니, 이게 이 아침에 당연한 소리가 징정성처럼. 아, 징정성을. 아니에요, 형. 맞아요. 저 열이 많아서 저는 겨울이 낫더라고. 아, 그래요? 네. 여름, 겨울. 하나, 둘, 셋. 나는 겨울. 차라리. 봐봐, 형도 열이 많거든요. 아, 그래도 난 여름에 잘 때 생각하면. 아, 맞아. 아, 이게 잘 때는 텐트하니 여름은 지옥이거든. 맞아. 형, 여름, 겨울. 하나, 둘, 셋. 여름. 여름이 낫고. 자, 딘. 근데 겨울보다는 여름이 나아. 여름이 나아? 진짜? 나는 겨울이 좀 나아요. 왜? 춥 때문에 싫 때문에. 아, 추운 거 너무 싫은데 근데 여름에는 우리 해가 빨리 때잖아요. 그렇지. 일찍 나와야 되잖아. 더 빨리 부른다. 야, 이런 거 대단하네. 만약에 여름에 여기였으면 11시 출발이야? 그래, 11시 출발이야. 그냥 왔었어야지. 6시 정도 불렀겠지, 6시 정도. 맞네. 이게 좀 낫죠. 누구는 씬울 때에는 태aler한테는 레벨이 Luk sneak시장? jut effectivement 어떻게 bilang 요새가 넘어나Imikation ge ese 뱨이 될 거에요. 감사합니다.